페인트에서 직원들이 알려주는 진짜 페인트 얘기 페인트인 수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어딘가요? 여기 바로 롯데월드입니다 쪼 박사님 여기 롯데월드 빌렸다면서요? 네 저희 그 정도 이제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희가 오늘 여기 왜 왔죠? 페인트 칠하러 왔겠죠? 네 맞습니다 이 공간은 롯데월드 안에 그럴싸간이라고 셀프 포토 스튜디오입니다 굉장히 예쁜 공간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는 모두 노루페인트로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예쁜 공간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곳에 와서 즐기지 못하시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너무 공간이 예쁜데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아주 대단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저희가 직접 칠할 거고요 바로 이름이 뭐죠? 순앤수항 바이러스 브이가드입니다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시험 검증된 기능성 페인트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없앤다는 거예요? 네 이 제품을 벽면에 칠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묻잖아요 그러면 30분 이내에 99%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산활된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역시 노르페인트의 기술력 말로만 들었지만 이제 인정 너무 대단하다 그렇죠? 너무 대단하죠? 게다가 도막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는 최소 5년간 한 곰팡이 환경 기능까지 같이 다 들어있는 거래요 최소 5년 동안 이걸 다 누릴 수 있다고요 일단 오늘 저희가 해야 할 일 많이 있죠? 네 빨리 떠나야 되겠습니다 페인트 칠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도 이거 처음이라서 조금 궁금한데요 보여드릴게요 딴딴딴 나 너무 처음이네요 딴딴따라라란 딴 저희가 오늘 칠할 공간은 이 흰 벽면입니다 군데군데 조금 오염들이 있어요 마치 저희가 여기 칠할 걸 예상한 듯이 여기에만 이렇게 화이트 벽면이 있어요 오늘 예쁘게 칠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일단 바닥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커버링 테이프로 보양 작업 먼저 해줄게요 네 질감이 어떤가요? 순앤수 멀티 페인트나 팬텀 페인트와 유사한 것 같아요 벽면뿐 아니라 방문 가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용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멋있다 멋있죠? 네 빨리 보여주세요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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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